전국에서 각 지역으로 뒤섞여 이동하는 명절, 이번 추석 연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고양시는 성묘와 가족 방문 자제를 유도해 이동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 사람이 모이지 않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금년 추석은 각자 집에서 아름답게 보내길 바란다. 오지마. 추석 연휴에 가족 모임을 자제하자며 고양시가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건강을 위해 집에 있길 당부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영상 편지에 담았습니다. 성묘객 분산을 위해 파주 용미리, 고양 벽재 승화원 등 대규모 장사 시설에선 추석 연휴와 이후 10월 18일까지 주말마다 실내 봉안당 등을 폐쇄합니다. 특히 고양시 관내 묘지와 봉안당 23곳에선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방문 전 예약을 받게 하고 일일 이용객 수와 머무는 시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사설 봉안당엔 운영 자제를 권고해 9곳 가운데 8곳이 연휴 동안 문을 닫습니다. 시간당 50명으로 제한을 하고는 있는데요. 50분이 들어가셨다가 3분이 먼저 나오시면 또 나오신 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좀 신차적으로. 한편 일산 동구의 한 정신요양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자 고양시는 추석 연휴 관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아입니다.